김정지 씨, 노래 한 곡 띄워드려야죠. 이분을 위로하는 의미에서. 네, 언젠간 이 아내분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홍성규 님의 앞날에 정말 창창한 길이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런 고목나무인 같은 우리 아내분께 협상 같은 거 하지 말고요. 몸으로 노동하세요. 제 노래 고목나무 한 곡 전해드릴게요. 모르겠어. 설명이 길어. 그냥 고목나무 하겠습니다. 네, 고목나무에도 꼽힐 날이 있습니다. 노력합시다. 용돈, 인사 끝까지. 내 사랑이 병들어서 나를 떠나 가나요. 가지 말라 애원하고 가지 말라 붙잡아도 이미 돌아선 사람이 차라리 고목나무가 되어 이곳에서 살면은 언젠가는 모르는 날 한 번쯤 나의 그늘 아래 쉬어갈 거야. 그래, 그래, 살아보자. 세월 속의 그 얼굴은 평화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보고 싶을 거예요. 내 모양이 시들어서 나를 버린다. 내 모양이 시들어서 나를 버린다. 시들어서 나를 버린다. 가지 말라 애원하고 가지 말라 붙잡아도 이미 돌아선 사람이 그대, 살아보는 사람이 다른 작은 장불이 되어 이곳에서 살면은 언젠가는 모든 날 한 번쯤 나의 빛이 기대어줄걸요 그래 그래 살아보자 세월 속의 그 얼굴은 편해서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을까요